극과 극,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최고급 럭셔리부터 고즈넉한 올드 갬성이 함께 반기는 도시, 우리가 좋아하는 방콕입니다. 이번에 방콕으로 돌아와서 알게 된 딸란 너희는 야왈라, 차이나타운 바로 옆에 붙어 있어 함께 가보기 좋은 곳인데, 골목골목 헤미다 보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아참, 아직 차이나타운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저기 클릭하셔서 그 영상 먼저 보고 오시길 권합니다. 길거리 스트리트 아트부터 4,50년은 기본인 맛집들, 짜오프라야 강변 예쁜 카페까지, 방콕 여행 중에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시간여행, 딸란 너희로 지금 출발합니다. 동생을 만나러 딸란 너희에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한 느낌입니다. 왕궁 쪽의 올드타운하고는 느낌이 전혀 틀려요. 알 수 없는 골목으로 들어왔는데, 골목 분위기가 진짜 오리지널입니다. 거길 한번 지나가 볼게요. 제가 왜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는지 저도 알 수가 없지만, 일단은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현지인들의 사는 삶이 팔만 뻗으면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전혀 다른 에너지와 기운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런 스트리트 아트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이쪽을 태국말로는 북우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지금 방금 보니까 저도 이 골목 안쪽은 지금 처음 왔는데 이렇게 벽에 사진이나 이런 아트들이 전시되어 있고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시는 분도 있고 뭔가 주말을 맞아,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주말을 맞아 페인트 예쁘게 한 집도 있고 아 이게 이 친구가 저를 만나자고 했던 그 커피숍 같습니다. 저 마들로스터 커피숍 바로 옆으로 이렇게 짜오프라야 강이 보입니다. 이 짜오프라야 강의 히든 스팟입니다. 보시면은 저쪽으로 약간 수상가옥의 느낌이 날 정도로 짜오프라야 바로 붙어서 지어져 있는 오래된 집들이 있고요. 그 와중에 제가 태국을 살 때만 해도 없었던 이 반얀트리 럭셔리 콘도가 강가에 세워져 있고요. 또 저기 보시면 밀레니엄 힐튼이 하얀색 건물이 보이고 그 뒤로 보이는 높은 건물이 현재 태국에서 가장 큰 아이콘시암 옆에 붙어있는 럭셔리 콘도고요. 아니요. 넌? 안녕? 넌? 너 왜 이렇게 먹고 싶어?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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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색 너는 밥 먹었으러? 음? 넌? 짜증나 하얀색 너는 맨끼나? 시원하냐? 태국은 엄마 로스터 이게 칡체 visit 아이코 न어? 모르겠지만 그런 컨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층으로 올라와서 이제 카페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고맙습니다 Sieks very happy 여름łe nye1 숙소 멘 잃지経يت 이상으로 Sell it 아 차이들어요 그래 존나 누군요 커피가 되게 비싸요 두 잔을 시켰는데 420밭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잔에 8000원짜리 커피거든요 이 커피가 퀄리티가 엄청 좋습니다 2. 미니어 공평에프 미니어 공평에프가 없어서 그런데 그 전에 마이치이 마이치이 마이치와라 그리고 소흥 타이 멘션 오이 공평에프 너무 너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전현승에서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소원은 좀 더 보이죠. 좀 더 보이죠. 오브이크리닝반끽콕입니다. 오브이크리닝반끽콕 오브이크리닝반끽콕 어떤지, 이 소원은 두개가 길을 잃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소원은 희망에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이 소원은 많이 희망합니다. 이 소원은? 이 커피숍 바로 맞은편에 있는 오리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오리국수로 유명한 집이에요 보니까 어떤 종류의 국수를 고르라고 보이고 여기는 국물 없는 타입, 여기는 국물 있는 타입 이 집도 유명한 집이네요 여기 유명한 태국의 연예인들이 많이 왔다간 사진들이 붙어있어요 이 친구 홍콩 영화배우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넌? 어? 너만? You look like 홍콩 무비스타일 지금? 네 깨놀 네 깨놀 저는 르헷 르헷 선지고 오리보기고 태국 사람들은 쌀국수에 뭘로서 먹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가루 넣고 설탕 조금 넣고 식구같은 개념으로 좀 넣고 하니 고추가 두꺼운 밤이 매력있네요 족병? 맛있습니다 르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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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국수는 다른 쌀국수랑 국물이 완전히 달라요 오리 육수인데 간장도 많이 들어가서 색깔이 간장띵하고 처음에는 우리 입맛에 좀 안 맞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먹다 보면 노력이 있습니다 이곳은 르헷 네 이곳은 주제가 가장 인정한 제골시장 한국의 한국은 태국수의 태국수 미국은 어깨 가끔 그리스도 태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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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란 너희에는 100년이 넘은 건물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 태국말로 칼라와 라고 불리는 로사리오 성당과 1910년 지어진 시암 커머셜 은행의 첫 번째 지점, 방콕으로 들어오는 모든 배를 관리했던 해양청이 붙어 있어서 한꺼번에 둘러보기 좋은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입장이 불가해서 멀리서만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골목 탐험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딸란 너희의 작은 골목을 따라 걷다보면 끊임없이 나타나는 스트리트아트와 벽화, 오래된 중국 사원들과 그 주변 현지인들의 일상. 인스타 감성 넘치는 포토 스팟이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정말 다들 오래되서 그냥 골목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고요. 걷다보니까 저번에 차이나타운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소행 타이 맨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어차피 문을 닫았네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더 다일루간.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아 제가 개인적으로 이 집을 너무 좋아해요. 이 집이 너무 멋있고. 이게 태국에 현재 존재하는 정말 오리지널 중국 스타일 집 중에 가장 오래된 집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생각나는 시원한 음료 한잔. 핫플이라는 홍시행 꽁으로 향했습니다. 앤틱 사업을 하는 오너가 짜오프라야 강변에 오픈한 식당 카페인데 인테리어, 앤틱 구경, 라이브 음악까지 여기 분위기 엄지척 입니다. 상담사, 리허설, 힛 구경, 라이브, 홍시행, 타이가티를 헤어 Air Assam 힛 출고, 라이브, 아, 편의점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렌지가 들어간 건데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있는 집이라 치즈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일단 재료는 좋은 걸 썼다는 게 느껴지고요 YOO가 더욱 닥터치? 네 어디에 있는지? 이곳은 3-3 Berliss아 이곳은 어떤 가정에 대한 것임이 있나요? 네 내가 뭘 원하는 거지? 내가 그냥 만들어내는 앨범을 만들어내는 네 네 네 네, 한국인, 한국인 네, 네 와, 싱거송라이더를 아하 아, 동겟, 시그니처다 하하하하 사랍관 사랍관 하이, 초피 아, 아, 아 거기 식당 이름이 권시우키 라는 집이구요 보니까 딤섬도 있는 것 같고 이야, 다섯 가지의 이, 건과류가 들어간 이런 빵도 맛있겠네요 그리고 두리안 들어간 케이크도 있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여기 식당 앞에 새도 있고 분위기가 이야, 분위기 죽입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와 식당에 들어왔는데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삼사심전 부산 홀쩍된 방콕의 느낌이에요 와, 이런 가게를 찾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네요 와, 딤섬 바로 그냥 딤섬 정주행 삶은 딤섬 아 자파려고 갔을라 이건 논이 추천한 메뉴예요 전 안먹어본건데 안에 돼지고기 같고 빼먹어? 우와 음 음 음 안에 숙주가 들어있고 돼지고기가 있고 그리고 겉은 쌀국수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맛있고 딤썸에서 가장 유명하고 보편적인 파깡 간장 찍으시면 되구요 이거는 슈마이 이것도 새우입니다 새우 고이시 미 고이시 미 고이시 미 고이시 미 고이시 미 오 그리고 흰 하uits 고이시 미 이렇게 해봐 토하리 고이시 미 고승 이거 publication 드럼 estim 간장베이스라 우리한테도 익숙한 맛이구요 케일 중에서도 태국에서는 가나, 홍콩, 중국식 케일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태국에 오래 있었는데도 이 정도로 올드올드한 느낌이 나는 식상을 가보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꼭 한 번은 느껴볼 만한 그런 느낌이 나니까 그냥 바로 타임머신 타고 온 것 같아요 이 벽 파일 하나도 그렇고 바닥의 파일도 그렇고 천장의 선풍기 특히 저 카운터에 보이는 저 느낌, 저 카운터에 있는 조명 뒤에 있는 구강님, 라나 도세 쿠니폰 구강님의 사진 저 트윈시리킷 여왕님의 사진 정말 분위기가 엄청 납니다 자, 오늘은 방콕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 중 한 곳인 딸란너에 나가봤습니다 방금 깐시웃기에서 찍었던 영상 쿠티지에 문제가 있어서 음식에 충분한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번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 진짜 옛날 30년 40년이 훌륭 넘었을 것 같은 옛날 가게들이 아직도 이렇게 존재해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너 여기 있었어? 몰랐는데? 너 여기 있었어? 너 여기 있었니? 너 여기 있었니? 너 심심했구나 너 여기 있었니? 뭐 잊지? 잊지 embraceonse? 잊지 않게 기다립 Tube 손으로 남겨주시는 게 큰 사람ons 뭐 잊지? 자, 이젠 이제 보면 이젠 예술도 힘든데요 뭐 variety일까? scene 谢